퀵 억죽 또 탄 딜세네 그리고 힘삼주는거 그것도 약간 핵심카드 된거 같다 퍼밋 괜찮아졌을지도 이제 총든 디펙트가 아닐지도 이젠 디펙트가 통없는 허밋이다 아 유품 너무 싫다 계속 유품각 놓침 짜증나 빈틈이 트레킹보다 쎄겠다 당분간은 공덴 사일런트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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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유품각 좀 보세요 헤드샷 움 헤드샷 그거 어디갔어? 모두 다 이용합니다 그거는 내려갈 때 알 수 있나보네 아니 헤드샷 2대 모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애 3대 몰려줘 강화 효율 왜케 구림? 난투? 36골드면 살 만한 것 같다 노타도 사고 싶은데 노타안 이것도 강화 효율 별로네 아니 강화 효율 구린거 왜케 많지? 강화 효율 필요가 없는 카드가 좀 여러개 있는 노타 노타니은 노타니은 뺑뺑뺑 적은 버프나면 열받으니까 버프나나게 치워버리자 화이트럴븐 기구를 너는 해결책이야 더는 해결책이야 이에 대충 콜드샷이나 몇장 더 집어넣으면 적은 콜드샷으로 뺄 수 있겠구만 시각이 아니었을 킬 각채기 너무 어렵다 적응 있으니까 광기를 아 딜 잘 들어갔다 이거는 유품 서순이 아님 아무튼 유품 쓰면 드로잡아 먹어서 안 쓸바 아 실수다 다행퇴다 어차피 에노잼 콜드샷으로 잡을 수 있어 아 왜 안 지워 땡 영겁 적응 영겁 적응 다 할만한데 영겁에 적응 달고 다 지우고 어차피 지금 순환될 거면 영겁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부터 순환덱 되기 때문에 날팽이 심장 대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격 콜드샷 저격 콜드샷 요거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격 콜드샷 오 오 가격 감굿 정우 같은 거 쓰면은 수비가 들어주니까 정우에다가 엄패까지 들어야 되는데 영코 수비에다가 이제 정오 연계까지 다른 캐릭터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허밋은 정조준 때문에 올렸다 내리면 자리가 그대로라 얘도 이러면 순환은 안되겠네 하지만 노타로 정리 오지오지 유품 왜 무빙치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튼 방법은 다 있다. 염죽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콜드샷 무언 대로 쓰려면 홀드샷이 한 장 더 있거나 아무튼 한 장 더 뽑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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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만 강화하면 되긴 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별론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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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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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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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드 진짜 세긴 센데, 진짜. 아, 미지거리 안하고 싶다. 얼볼툼은 딜이라도 세지. 그냥 허밋 개발자가 대충. 오, 마그만 안 되나 그냥. 그냥 없애자. 그냥 콜드샷 없애자. 소멸 달자. 왜 콜드샷 고집하는지 모르겠네. 콜드샷 쓰는 거 거지 같은데. 왜 콜드샷을 안 없애는 거지. 콜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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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샷을 없애고, 캐릭터 성능을 똑바로 보고, 패치로 맞춰봐야지 아악 운도 지지리도 없지 스승했다 아.. 홀드샷 너무 싫다 잠깐만 왓서얼 불툰 못하실 땐 죽여줘 잔팽이 뭘로 잡냐? 잔팽이 뭘로 잡냐? 잔팽이 도탄으로 센축 도탄으로 잡을 수 있겠지? 왕기 쓸까? 마지막 상대방은 연기를 움켜쥐려 하다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이 남은 물건을 챙기기도 전에 그들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사라져 갑니다. 천, 판때기, 골드 구름은 높이 떠있고 불길한 징조입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아올 것입니다. 다시 도망쳐야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펌탑으로 도망신경 펌탑으로 도망신경 펌탑으로 도망신경 펌탑으로 도망진 fam 이것들이 만 된다 아 이게 혈액이냐 아이 꼴받아 골드샷 하나 더 골드샷 하나 더 나오면 아까보다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환장이라서 준대 답답했던거지 배반드 배반드 배반드샷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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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배반드샷 하나 더 손가락 보호 차원에서 생각해보니까 저거는 강화 안해도 되네 발망은 저주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발망은 수비를 태울 수는 없이 언뜻 Stand eni sampai 오 탈탈탈탈탈 반갑다 등근히 쐈는데 등근히가 아니라 도탄개 쐬는 도탄축 하지만 심장은 어떨까 심장 마사지 심장 마사지 어르랴 심장전 수비되나? 심장에서 죽기 싫은데 심장전 수비되나? 심장전 수비되나? 심장전 수비되나? 심장전 수비되나? 이게 얼글춤이지 심장전 수비되나? 아직 꺼져 방어도가 모자란거니까 이거는 넘기자 아직 할만할지도 음... 아니야 그래도 순환해야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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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동딜 1인 허우카드 하나 남겨놨어야 했네 필수다 이거는 빰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놈의 콜드샷... 콜드샷 삭제 좀... 스미리... 돈 천 오골드... 콜드샷... 콜드샷... 콜드샷...